자, 이번에는 이슬람 문화입니다. 앞에 부분하고 연결돼요. 여긴 간단한데, 일상생활을 지배하는 게 이슬람의 경전, 쿠란이라고 배웠죠. 그래서 쿠란, 경전, 그 종교에서 중요시하는 책인데, 쿠란을 꼭 알아둬야죠. 기억나죠? 동굴에서 무한마드가 기도하고 있는데, 누가 나타났어?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알라 신의 가르침을 전달하죠. 그래서 무한마드가 받은 알라의 게시를 정리한 책, 쿠란. 그래서 종교랑 일상생활 모두의 경향을 끼친다. 근데 이것만 알고 있는데, 하디스라는 것도 있어요. 무한마드가 말과 행동을 정리한 거예요. 무한마드의 말과 행동. 하디스 기적이 아닙니다. 하디스. 똑같아. 성경이랑 똑같아. 성경의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이라는 거 알아요? 구약은 하느님의 어떤 게시를 정리한 거고, 신약은 예수님의 말과 행동을 정리한 거거든. 똑같아. 신의 게시. 예수 대신에 무한마드의 말과 행적. 그래서 쿠란과 하디스. 하디스는 모르다라도, 쿠란은 꼭 알아야 됩니다. 모든 것에 의한 기처.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은 딱 티가 나요. 이 다섯 가지를 지키게 돼 있어. 이걸 오행이라 부릅니다. 이 다섯 가지. 신앙 고백을 해야 돼. 알라는 유일한 신이다. 예수 아닙니다. 알라. 그리고 하루에 다섯 번, 메카를 향해서 예배를 들어야 돼. 걔네들은 양탄자 같은 거 들고 다닐 거야. 이렇게 절에서 기도해야 되거든. 그런데 메카가 어딘지를 기가 막히게 하나 봐. 그리고 일생에 한 번 메카를 꼭 가야 돼. 사우디아라비아에는. 그래서 깔려 죽는다고 그랬잖아. 그리고 단식해야 돼. 라마다 기간이 있는데 단식해야 되고 자기네 재산을 일부를 가난한 사람들한테 줘야 돼. 이런 건 되게 좋은 것 같아. 그래서 이런 것을 이슬람교도들 꼭 해야 될 다섯 가지라고 하죠. 그리고 걔네들이 이해하려면 한랄과 하람이라는 것도 이해를 해야 돼요. 한랄은 허용된 거. 해도 되는 거. 하람은 하면 안 되는 거. 그래서 한랄은 그냥 한랄로 쓰기도 하지만 보통은 한랄식품, 한랄음식 이렇게 붙여요. 걔네들은 이런 거 그냥 먹진 않아. 이슬람식으로 도축하는 방식이 있대요. 이 방식이 적용이 돼서 도축한 이런 것들은 먹을 수 있어. 인증을 해줘요. 마크를 찍어. 그래서 한랄 인증이 된 이것은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냥 먹으면 안 돼. 옛날 문재인 대통령 때 어떤 도시를 한랄 어떤 한랄의 식당이라고 할까요? 그런 어떤 센터로 만들고 그랬어. 그런데 그 지역 주민들이 반대해가지고 안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슬람 하면 사람들이 선입관이 있어가지고 좀 무서웠나 봐. 그래서 한랄식품. 그래서 나사라 할 필요 없어요. 이런 것들. 그런데 하람이 더 유명하죠. 금지된 것. 술 마시면 안 되고 돼지고기 먹으면 안 돼. 왜냐하면 쿨 안에 쓰여져 있어. 불결한 것. 정신을 깨끗이 하라. 그래서 술과 돼지고기. 이슬람 신자인데 술과 돼지고기 먹으면 그 새끼는 가짜예요. 아까 내가 농담로 얘기했지만 돼지족발 먹고 탈라스 했잖아. 먹으면 안 돼. 그 수많은 돼지들 어떻게 할까? 다 나 주지. 나 다 먹을 수 있는데. 돼지 졸라 좋아하는데. 내가 봤을 때 인도 애들하고 좀 바꿔야 될 것 같아. 인도는 뭐 안 먹어요? 소. 얘네들 소는 먹는단 말이야. 바꾸는 거지. 둘 다 안 먹으면 둘 다 날 주고. 나 다 먹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슬람에서는 여성들을 아주 인간 이하의 취급을 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여성들의 복식을 보면 명칭은 다르지만 가리게 되어 있어. 이건 아예 눈까지도 망사로 가립니다. 얘는 눈을 뚫어놨고 얘는 얼굴 얘는 좀 더 스카프 식으로. 이슬람 애들 다 똑같은 것 같지만 좀 달라. 나라별로 좀 달라요. 어떤 나라는 요고 어떤 나라는 요고. 어느 쪽으로 갈수록 좀 극단적인 이슬람 교조일까. 요쪽 더 가릴 수록. 요쪽으로 갈수록 약간 좀 현실하고 좀 타협하는 쪽이죠. 요쪽 되게 극단적이죠. 눈 마저도 망사로 가려가지고 보이질 않아. 어떤 여성인가. 분명히 남자 같은데 해도 알 수가 없어. 왜 왜 왜 이렇게 가릴까. 노글도 써 있어. 쿨 안에 쓰여져 있어. 여성의 신체를 노출시키지 마라. 집 밖에서는 여성의 신체를 노출시켜서 남자로 하여금 어떤 욕구 같은 거 불러일으키지 않도록 해라. 쓰여져 있대. 그러니까 일상생활을 지배하는 게 맞죠. 근데 아까 이란 잠깐 나왔었잖아. 이란이 한때 민주주의 바람이 있었어. 미국 같은 서양의 문화가 들어가가지고 여자들도 대학교를 가고 교육도 받고 이런 것도 안 썼어. 머리를 그냥 다 해치고. 근데 극단적인 이슬람 세력들이 권력을 잡은 거야. 이거를 다 금지시킨 거야. 여자는 학교 가면 안 되고 다 뒤집었어. 근데 이미 한번 맛본 이런 자의 물결을 금지시키니까 반발이 있었겠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되게 시끄러웠어. 이란이. 끝내 이쪽이 되게 힘이 세기 때문에 짓누르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이슬람 사회의 어떤 모습이기도 하죠. 쿠란의 가르침대로. 근데 현대사회는 또 여성의 인권신장 같은 거 강조하고 있잖아. 이란이 대표적으로 이런 게 충돌한 대표적인 곳이죠. 근데 이란 얘기하고 이슬람 얘기했지만 멀리 볼 필요도 없어. 우리나라도 똑같았어. 조선시대 후기에 여성들의 인권이 어땠어. 아주 바닥이었잖아. 남편 죽어도 혼자 살아야 되고 정전을 지키기 위해 자살하든지 심지어는 시바디 이런 것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여성들이 있으면 조선시대 바깥에 나가면 뒤집어 썼어. 이걸 뭐라고 불렀어요? 스계치매라고 불렀잖아. 장옷 혹은. 조선후기 때 사라지긴 했지만 일제강정기 측전에. 우리도 얘네는 이슬람 교리에 의해서 이렇게 했다면 우리는 유교 윤리에 의해서 여성들을 이렇게 똑같은 목적인 거야. 여성들의 얼굴을 외관 남자들한테 비추지 않기 위해. 이것도 다른 남자들한테 보여주지 않기 위해서. 내가 갖고 봤을 때는 필요한 여자들도 있는 것 같겠네요. 농담입니다. 이쁜. 특히 여학생들, 여중생들, 여우생들. 선생님이 얘기 들어보니까 여중생들, 여우생들 화장하는 게 기본이래요. 학교에서도 이러고 있대요. 쉬는 시간만 되면 거울 앞에 가서 이러고 있대요. 선생님 장난할 건데 이거 보는 여중생들, 여우생들. 아내도 예뻐요. 구라라고요? 아니야, 진짜야. 아내도 예쁘니까 지금 그 시절이 예쁘니까 굳이 안 찍어발라도 아주아주 예쁩니다. 근데 이렇게 좀 찍어바르는 게 어떤 여성들의 어떤 심리적인 것도 있나봐. 명성황후 알죠? 우리 조선 후기의 명성황후도 이 화장품 되게 좋아했대. 얘기해줬을 거야. 서양이 화장품을 막 찍어발라가지고 그때 화장품이 좋지도 않잖아. 얼굴에 이게 막 부작용이 일어나가지고 얼굴 파랬대. 그래서 막 스머퍼 같이 생겼대. 그랬던 기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 왕족도 그 정도였으니 여러분도 바르고 싶은 거 이해는 하지만 썬크림은 발라야 될 것 같아. 썬크림을 안 바르고 다닐 때 이모닝이 이콜이 되어버렸는데 발랐으면 지금보다 더 이뻤을 텐데 여러분 안 발라도 예쁘니까 좀만 덜 바르세요. 아까 농담입니다. 얼굴 가려도 된다라는 부분은. 자, 넘어갈게요. 탈라스전도 기억나나요? 아까 이 동양과 서양의 백화 싸움이었었죠? 다시 동양과 서양 왔다 갔다간 길목이었던 비단길을 두고서 누구누구 당과 아바스 왕조가 한바탕 붙었죠? 탈라스 전투 아바스 왕조랑 당나라랑 비단길을 두고서 싸운 전투였었죠. 누가 이겼죠? 아까 아바스 왕조가 이겼죠. 그래서 동서 교육료를 차지하고 졸라 잘나갔다. 그래서 탈라스 전투를 통해서 동서무역로를 차지한 이슬람 세력 그래서 이리로 가면 비단길이고 이렇게 가면 바닷길이야. 비단길과 바닷길을 통해서 동서무역을 독점합니다. 그래서 이 비단길을 통해서 이렇게 또 이렇게 바다를 통해서 이렇게 이슬람을 거쳐서 서양까지 다 흘러들어가. 중국에 4대 발명품이 있어요. 뭐냐면 이거 종이 인쇄술 나침반 화약 다 중국에 경합을 한 거거든. 이게 이슬람을 거쳐서 서양으로 다 흘러들어갑니다. 그래서 중국의 4대 발명품이 다 유럽으로 전파가 되었는데 누구를 거치게 되어 있다? 동서 교육료를 차지한 이슬람 세력을 거쳐서 들어가게 돼 있다. 그 와중에 큰 도시 바그다드 국제도시로 성장한다. 그래서 장안 콘스탄티노폴리스 바그다드 3대 국제도시 그 당시 기준으로 100만이 넘을 정도면 어마무시한 도시다라는 거. 이슬람 문화 볼게요. 쿠란이 경전이니까 누구나 다 읽잖아.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런 게 발달했고 중요하진 않아요. 그런데 이슬람 아까 4대 종교 기억납니까? 크리스트교 불교 힌두교 이슬람교 크리스트교 믿는 사람들은 어디 가나요? 성당이나 교회에 가죠. 불교를 믿는 사람들은 어디 가나요? 절에 가겠죠. 힌두교 믿는 사람들은 힌두교 사원이 따로 있어요. 이슬람교 믿는 사람들은 어디 가냐면 여기 갑니다. 여기가 이렇게 생겼어. 뚱근 지붕에 건물이 있고 여기에는 보통 초승달이 있고 이 옆에는 이렇게 생긴 대포동 미사일이 있습니다. 북한의 대포동 미사일 아시죠? 그거는 똑같이 생겼어. 이런 모습 이런 걸 뭐라 부르냐면 모스크라 부릅니다. 그래서 이슬람교 믿는 사람들은 이와 같은 이슬람식 사원 이슬람교의 사원을 모스크라 그러는데 이렇게 생겼어요. 이 둥그런 돔은 뭘 의미한지 아나요? 이슬람교가 지향하는 하고자 하는 평화 평화를 상징한다고 그래요. 근데 왜 초승달이 나오는지 알아요? 아까 동굴에서 무한마드가 기도하고 있을 때 누가 나타났어요? 가브리얼 천사가 나타났죠. 이때 잘 보면 초승달이 떴을 때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초승달은 이슬람교의 상징을 나타내고 이슬람교를 믿는 국가들 잘 보면 초승달이 들어간 국가들 많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트르키에이죠. 그래서 여기에 들어간 국기가 있다. 거의 이슬람교를 믿는 국가들의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이런 모스크 근데 얘네들은 우상 숭배를 금지해 어떤 특정 형상의 물건을 숭배하는 걸 금지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안에 들어가면 이 벽이나 천장에 그런 우상 같은 걸 놓지를 않아. 대신에 뭘 놓냐면 아라베스크 무늬라는 걸 둡니다. 이게 덩클 같은 것을 어떻게 형상화시킨 건데 뒤에 사진이 나와요. 어떤 특정 물건이 아니야. 한마디로 어떤 문양이에요. 문양. 그리고 아라버 글씨로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돔 이 둥그런 거 이 대포동 미사일의 정신명칭이 첨탑이라고 하죠. 섬탑 뾰족한 탑을 첨탑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돔과 첨탑 아라베스크 무늬 아라베스크 무늬 내용물로 하는 모스크 이슬람교육 대표적인 건축물이라는 거 알아두세요. 선생님 여기 가봤을까? 가봤어요. 말레이시아 이렇게 출장 간 적이 있었는데 말레이시아가 이슬람 국가거든. 모스크 들어가 보래. 근데 난 통제 당하더라고. 왜냐하면 선생님 반바지 입고 왔거든. 그러니까 좀 신상하고 신고 반바지 입으면 안 된대. 그래서 담요 딱 쓰고 더운 나라라서 샌들 신고 왔거든. 양말 신으래. 여자들은 이슬람 여자처럼 이거 쓰고 가래. 쓰고 들어갔어. 그래서 학생들이 물어보더라고. 사진 찍어도 돼야? 그러더라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종교보다 뭐가 앞선다? 쩐니 앞선다. 돈만 내면 찍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입장론가 있어. 입장론 내가 들어가면 찍어도 돼. 크게 방해 안 하는 동안. 그래서 모스크 한번 가보세요. 분위기가 좀 달라. 선생님은 천주교 신자잖아. 이거랑 분위기가 좀 다릅니다. 천주교는 주변에 이렇게 모자이크 그림이 있거든. 예수 관련된 것들. 뒤에 배워요. 근데 여기는 그런 게 없고 이런 것들로 돼 있어서 분위기가 좀 다릅니다. 그리고 지리가 발달하지. 메카 평생 한번 가야 된다고 그랬잖아. 지리를 모르는데 어떻게 가. 지리 발달했을 거고 지리학 발달했을 거고 그리고 이븐바트 하는 사람이 여행기라는 책을 썼는데 이게 아주 또 유명하네. 이븐바트 하는 대단한 사람이요. 갈수록 그림이 간단해지죠. 아까 이슬람 세력이 엄청나게 딱 많이 차지했잖아. 이 사람은 여기 모로코 사람이거든. 모로코에 21살 때부터 여행을 다닌 거야. 거의 한 30년 동안 여행을 다녔대. 그래서 안 가본 곳이 없어. 유럽, 아프리카, 심지어 중국까지 왔다 갔어. 근데 중국에 갔는데 이 사람이 좀 뻥이 심해. 중국에서 닭을 봤대. 닭 사이즈로 졸라 뻥튀기합니다. 닭이 말이죠. 씨발 졸라 커가지고 타조 같아요. 타조. 이런 기록이 나올 정도로. 그리고 몰디브 알아요? 몰디브란 섬인 지역이 있는데 거기에 배가 이렇게 들어오잖아. 남자들이 배 타고 들어오면 몰디브 여자들하고 결혼을 한대. 그리고 배가 나갈 때 이혼을 한대. 그렇게 흔하게 이혼하고 결혼하고 본인도 거기에서 여자 와이프를 4명이나 뒀대. 뭐 그런 걸 자랑스럽게 싸놨어. 그리고 이슬람 중심적인 생각이 강해. 어떤 나라를 갔더니 거기 왕이 선물을 주는데 밥을 사주는데 빵하고 속을 약간 주고 그게 다래. 자기 생각엔 금 같은 거 선물 주지 않았더니 글권도 안 주고. 그래서 찌질한 나라. 그리고 이상한 걸 목격했대. 왕이 노예랑 편하게 대화하고 깔깔대고 농담하더래. 야 여긴 왕이 노예한테 깔깔대고 웃음 보이네? 그래서 자기 중심적으로 어떻게 써놓은 책이 여행기. 이븐바투타. 혹시 마르코폴로 들어봤어요? 마르코폴로의 동방경문록이라고 있어. 그것도 세계도로 유명한 여행기인데 이슬람에서는 이븐바투타. 아주 유명합니다. 그리고 역사책이 있고 천일야와 꼭 알아둬야죠. 천일 동안 이뤄진 야한 이야기. 아니에요. 천일 동안 이뤄진 밤에 이뤄진 이야기. 밤야차야.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왕국이 있는데 왕이 있었대. 왕 와이프는 누구겠어요? 왕비죠. 그런데 왕비가 남편을 버리고 노비 있죠. 노비. 노예. 노예랑 사랑에 빠진 거야. 한마디로 뭐 한 거야? 파란 피운 거죠. 그래서 왕이 이걸 알았어. 괘씸하잖아. 개같은 년 해가지고 죽여버립니다. 그런데도 분이 안 풀리는 거야. 열받아가지고 여성에 대한 어떤 혐오감이 든 거야. 그래서 보복합니다. 마을에 보복을 하기 시작해요. 마을에 여자들을 부릅니다. 한명씩 불러. 그래서 하룻밤을 보내고 죽여버려. 그 다음날은 또 다른 여자를 불러서 하룻밤 보내고 죽여버리고 그 다음날 또 다른 여자 불러서 하룻밤 보내고 죽여버리고 순차적으로 죽이는 거야. 그러니까 온 나라의 소문이 공포감이 드는 거지. 다음 내 차례인가? 나 좋다는 거야? 그리고 딸을 가진 아빠, 엄마도 불안감이 떠는 거지. 그래서 이때 한 여자가 나섭니다. 응응응응 셔터 마우스 셔터 마우스 내가 있잖아요. 하고서 갑니다. 가서 자기한테 계획이 있대. 계획이 뭐였냐면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야. 왕이시여 제 이야기 들어보십시오. 저기 어떤 나라에 심바트라는 새끼가 있는데 이 새끼가 졸라 재밌어요. 이 새끼가 여차저차 해가지고 그 다음날 다음 이야기는 내일 알려드릴게요. 궁금하니까 죽일 수가 없는 거야. 그 다음날 또 얘기하고 또 다른 이야기 해드릴게요. 알리바바라는 새끼가 있는데 이 새끼가 도적 새끼들이랑 뭐 했는지 알아요? 내일 이야기 해드릴게요. 너무 궁금하잖아. 죽일 수가 없어. 재밌죠? 또 얘기해 줄게요. 램프가 있는데 비비면 뚱뚱한 새끼 나와가지고 뭐 있어요. 알라디나 새끼도 있고 뚱뚱한 요술 램프의 주인공 뭐죠? 지인이 지인이 이 새끼가 있는데 이 새끼가 졸라 뚱뚱하네. 근데 이 두 새끼가 궁금하죠? 내일 이야기 해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끌어가면서 그 다음 이야기를 재밌게 궁금증을 자아내면서 못 죽이게 하는 거야. 그래서 며칠을 버텼다? 천일을 해가지고 천일인 줄 알았더니 천일이야. 천일 해가지고 천일이. 그래서 요런 여러 나라에 특히 아라비아 중심의 이야기를 엮은 이 책이 그 유명한 천일야하고 우리나라에도 들어와 있어요. 원래 책 이름인데 우리나라에는 아라비안 나이트 해가지고 나이트 클럽 이름으로 들어와 있죠. 들어봤어요? 나이트 클럽 아라비안 나이트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나이트 이름으로 알려져 있는데 원래 이름은 천일야하고 그 다른 이름이 아라비안 나이트 나이트가 밤이잖아. 여기에 우리가 알고 있는 아까 얘기했던 신밧대의 모험 알리바바와 40인의 도덕 그 다음에 알라딘과 요슬램프 이런 이야기가 다 여기 있는 거야. 여기 중심이 되는 이 이야기들 펼쳐지는 도시가 뭘까? 아까 아바스 왕조 수도였던 100만 넘는 국제도시 빠바바바바바 그다드 바그다드 바그다드를 서절한 천일야와 그래서 요 이야기는 되게 유명해요. 시중에 가면 요거 책 팔아요. 다 번역되어 있어. 이것이 그 유명한 천일야와 아라비안 나이트 이슬람 문학하면 이거 꼭 떠올라야죠. 여행기 가면 요거 딱 떠올라야 되고 건축하면 요거 그리고 이 새끼들은 좀 신기한 새끼들이요. 소스를 두고 소스 끓여 물에다가 뭘 담근 다음에 금속으로 담궈 그래서 막 양념 놔가지고 금속을 뭘로 바꾸려고 했는지 알아? 금으로 바꾸려고 이런 거 뭐라 불러? 연금술이라고 불러요. 얘는 연금술이 발달되어 있었어. 근데 이게 불가능하거든 과학적으로 근데 결론은 실패했지만 이것저것 막 첨가해보면서 화학이 발달해. 화학 그래서 오늘날 화학 용어가 거의 다 저기서 나온 거야. 알코올, 알칼리, 알고리즘, 알고리즘 이런 것들 특히 알고리즘은 어디서 많이 들어가요? 유튜브 자기 취향에 맞게 알아서 랜덤으로 띄우잖아. 알고리즘 선생님이 지금도 이 영상을 A4 역사에 올리고 있는데 선생님 수험 영상만 올렸더니 구독수가 별로 안 들어 선생님이 몇 시 전부터 셔츠를 좀 올려봤거든 셔츠를 몇 개 올려서 재밌는 거 영창 피아노 영창 이런 거라든지 어우 이러고 올렸더니 구독수가 갑자기 쫙 올라가더라고 그러니까 우연찮게 보고 알고리즘에서 계속 띄워주나 봐 그러니까 갑자기 조회수가 올라가고 조회수에 비례하진 않지만 어느 정도 구독자도 늘어나고 알고리즘 여기서 유래한 거죠 그래서 유튜브도 이슬람세계랑 관련이 있다 그리고 의학도 발달했었고 천문학 아까 메카 가야 되잖아 밤에 별들 보고 갈 수도 있잖아 천문학 그래서 천문학이 발달했고 바그다드에 천문도 있었고 이런 천체기구 그리스 거를 개량한 건데 이런 것들이 또 발달했었다고 하고 수학이 발달했네 이게 뭐예요 영 이게 원래 인도에서 처음 만들었거든 이게 인도에서 만든 영이 이슬람세계로 전달이 돼 그리고 2, 3, 4 쭉쭉쭉 이런 숫자를 뭐라 불러 아라비아 숫자라고 부르거든 그래서 인도에서 만들어진 영의 개념을 더 발전시켜서 아라비아 숫자가 완성이 됩니다 이런 게 그래서 아라비아 숫자잖아 우리나라 쓰고 있는 아라비아 숫자 그래서 영은 인도 꺼 아라비아 숫자 이슬람 세계 꺼 이것이 다 나중에 유럽으로 전달돼서 유럽의 과학 발전에 기여를 하게 되죠 이슬람 대단한 새끼들인 거예요 자료 좀 볼게요 쿠란 이슬람 경전 바그다드 국제 도시라고 했었죠 아바상도 수도고 이슬람 상인들이 곳곳을 누려 비단길 바닷길 동양과 서양을 아우르고 육지에서는 낙타 타고 다니고 바다에서는 배 타고 다니고 또 정부 차원에서도 길 깔아주고 혜택을 막 줘 그래서 이슬람 상인들 활약이 엄청납니다 심지어는 우리나라까지 왔었다니까 경주까지도 그리고 모스크 얘기했죠 둥근 돔 초승달 대포동 미사일 이거는 터키에 트르키에 트르키에 가면 꼭 봐야 될 블루 모스크라 해가지고 야밤에 여기 불 끼면 블루 파란색인데 졸려 멋있어 이거 보면 오줌 쌉니다 돔 초승달 아까 얘기했죠 이 안에 들어가면 아라베스크 문양 우상 숫자가 금지하기 때문에 이슬람 세계 자연과학이 발달했는데 그걸 그림으로 남겨놨어 천체 관측기 보고 있고 지구본 보고 있고 난리가 났어 과학기술에 발달한 나라 이슬람 아스트롤라베라는 건데 시간이랑 정도 같은 거 체크하는 건데 그리스 거를 좀 업그레이드 시킨 거예요 연금술 휙휙휙 스푼으면 금이 될려나? 씨바? 돌리고 있죠 그래서 화학이 발달합니다 알콜, 알칼리, 화학, 알고리즘 알고리즘, 알고리즘 똑같은 말이에요 다 이슬람에서 온 단어들이에요 이슬람, 의학 이 새끼는 팔 부러졌네 이런 것들 책 같은 거 이런 것들 의학, 수학, 과학 엄청난 나라야 이슬람 테러로 인식이 되고 있지만 그거의 다가 아니에요 극단주의고 엄청난 문화적인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나라 이슬람 세력들 궁금합니다 가기는 싫어 테러나 최종 정리 갈게요 이슬람 문화권에서는 쿠란을 모르고는 이야기 할 수 없습니다 종교랑 일상상의 영향을 끼치고 다섯 가지 의무 이런 게 있고 허락된 거 허락되지 않은 거 술과 돼지 여기 졸업생 중에 이름이 신하람이라고 있었어 이 수업하니까 신하람 야 하람은 금지된가? 이랬더니 애새끼들이 다 웃어 너 금지될데 너 저 꺼져 씨바 해가지고 이름 자체가 금지된 녀석이었어 하람이라고 갑자기 기억났어요 이슬람식 복식 여성들은 약간 인권이 탄압당했었다 그리고 탈라스 전투를 통해서 비단길을 차지했었죠 그래서 국제도시 바그다즈가 등장했었다 그리고 건축위에 모스크 꼭 알아둬야 되고 이블밭에서 여행기 그리고 천일야와 천일하니까 또 노래 있네 이 노래 누구 노래인지 알아요? 천일동안 안 넘어갈게요 천일동안이라는 노래 붙은 내가 있어 어린망자라는 별명의 이 남자 가수 한 60대 다 됐을걸? 그런데도 지금 나보다 젊어 보여 천일동안 나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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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2로 시작하는 이 가수 이름 피곤해서 그래요 영능성 발달해서 화학이 발달했고 아랍의 수사가 만들어진게 이슬람세계라는거 금방 넘어갈게요 경전, 수도, 바그다드, 이슬람상의 활약, 모스크 그리고 이슬람의 자연과학이 발달했었다라는거 꼭 알아두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